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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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영준 사원입니다 첫 해외전시회를 나오게 돼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 이제 짐을 붙이러 가려고 합니다 직원들과 합류해서 짐을 붙이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붙이러 가고 있습니다 티켓팀이랑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붙이러 가고 있습니다 티켓팀이랑 티켓팀이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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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시회 끝나고 집에, 집에 아니고 호텔 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